롱보우 스티키가 붙으면 이제 최강 이제 롱보우만 붙으면 좀 그런데 롱보우 스티키면은 던지자마자 거기에 그냥 바로 붙어요 아주 좋죠 이제 롱보우 스티키가 붙어 그냥 쌍댐으로 쥐어도 되나? 옆에 있는 거 그거 서포트하는 거 그거 안 쥐어도 되나? 여기 사는구나 여기 녹여볼까 한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서포트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바닥이 떨궈졌어 아 아 머리통 후드려 패니까 그냥 죽네 형 천이 대회야 뭐 어 좋아 루스턴키타 야 뭐 텀을 안줘 애가 여보 여보 안쳤네 이거 역시 예쁘실 땐 이게 좋은 거 같다 테머 또 떨군거 없죠? 테머 또 떨군거 없죠? 뭐지 저거 무스턴인가? 네 딱 40개 모여야 상자가 열리죠 그래 지불해 지불해야 열리는 거야 지금 40개를 모아야 되고 이거 하고 나가죠 어차피 이거 하면은 또 서브캐스트 있어가지고 또 서브캐스트 있어가지고 얘 피자 피자를 이때도 팔았네 어? 피자 이때도 팔았어 어? 와우! 이 SKIPPER'S AN A.I. 와우! BLOW MY COTTON SOCKS OFF! GOT IT IN ONE, KID. YOU'RE SHARP. THE BOSUN, A.K.A. KEITH, USED TO BE AN A.I. TECH WORKING FOR DALL. HE MADE ME INTO... THIS... AFTER HE... UH... WASN'T EXACTLY A HIT WITH THE LADIES. GREETINGS, PRETTY LADY! WHERE'S THAT NIFTY MILITARY A.I. CORRED YOU PROMISED? YOU'RE LOOKING AT IT. I USED TO BE MILITARY GRADE, RAN THIS SHIP WHEN IT MEANT SOMETHING. UNTIL THE BOSUN REPROGRAMMED ME TO BE HIS... COMPANION. IF YOU WANT TO PLUG ME INTO SOMETHING MORE INTERESTING THAN THIS DEAD SHIP, I'M ALL YOURS. TOO MANY TERRIBLE MEMORIES HERE. WHAT?! THE HOT CHICKS ACTUALLY AN EX-MILITARY A.I. REPROGRAMMED BE SOME KEEPS BEING GIRLFRIEND? HOT CHICKS OLD! GRAB THE LOVELY LADY AND GET GOING! YOU'VE GOT SOME FRIGGIN ROBOTS TO BUILD! I'M READY, YANGK ME! I'M READY. HA IT'S WORRYINING YOURS. N serve ME BAMMIC I'M READY, L挑 Call 좀 Science motor. 아우.. 달사 진짜.. 달사 죽여버리고싶다 보기다시피 누르면은 3.4로 나가요 이거 5.4네 이거 꺼져라 데미지 비교 데미지는 뭐 도찐개찐이네 그래도 저게 낫나? 그래도 이게 낫나? 도찐개찐인데 아 테디오르가 아니지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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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st 서브캐스터 어디서 봤지 이거? 서브캐스터 어디서 봤지 이거? 머리 40개 더 모아요 지금 충분한데 이미 잠깐만 아 그렇구나 아 한번 더 열었지 뭐야 아 저거 뭐 해야되네 파수 찬스 써야되나? 파수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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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점 어디 있는 상점이야 이거? 아 이거 먼저 하고 올거에요 위에 있는건가? 좀 파 어깨 좀 팔아야겠다 아 깜 먹었네 아 아... 진짜 저건 쓰면 안 돼 하나도 없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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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났어 흘러 죽여줄까 이 뭐하는 능치다 이유로 어디갔어 저거 어디로 가는 거야 저거 2층에 길이 있는 데요 리셔가 아테나보다 좋아요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리샤 캐릭터 자체 세팅 자체가 딜링 캐릭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아테나는 탱킹인데 당연히 급이 다르죠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고 아테나는 딜링 스킬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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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있냐 이거 아테나는 딜링 스킬이 없어서 당연히 멋진 행동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그에게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상자 좀 도와줘요. 먹어봐야지. 좀 이따가.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진짜. 8 Entscheid org Technique. 'T 쟤, 쟤 뭐냐 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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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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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 여기다 파트 쟤 쟤 쟤 키 쟤 쟤 쟤 쟤 쟤 Ach, I'm Xarpadon, Captain of the Drakensberg. Welcome, Captain Xarpadon. Ah, I've still got it. Xarpadon's personal log. It's going to be hard to say goodbye to the Drakensberg and her crew. But a promotion's a promotion. 마이크의 부터는 막대한 4년간 마이크의 부터는 사이버의 부터가 상장의 부터의 부터가 상장의 부터가 사내부터를 보호하니 고소한 부터가 사내부터를 드라이? 어디더라? 뭐하는거 맞나? 보순이방? 보순이방 여기 있잖아 보순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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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신전 정의 신난다 너무 전이라고? 낚시 아니였나 이거? 낚시 아니였나 이거? 내려봐 일단 전인지 아닌지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가는 건가? 현자가 어딨더라? 건물 안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스킵 하죠 필요없어 필요없어 어차피 까봐야 안내면